아웃도어 제품을 만드는 A사의 박사장은 요즘 마음이 무겁습니다. 최근 출시한 신제품들의 반응이 영 좋지 않기 때문인데요. 반면 경쟁사인 B사는 출시한 제품마다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대박을 치고 있죠. 박사장은 B사의 성공 요인을 조사해봤는데요. 그랬더니 가장 눈에 띈 것이 바로 직원들의 근무 시간이었습니다. 다른 회사들과는 확연히 다른 출퇴근 시간. 이게 진짜 직원들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대부분 회사의 출퇴근 시간은 9시에서 6시죠. 그런데 모든 직원들이 회사가 정해놓은 이 업무 시간에 몰입해서 일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마다 생체 리듬이 다 다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침형 인간으로 새벽에 일찍 나와 오후에 퇴근하는 근무 시간을 선호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저녁형 인간으로 오전에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오후에 나와 밤 늦게까지 일하는 것을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생체 리듬에 따라 근무 시간을 정하는 유형 근무 제도를 도입한다면 직원들의 업무 몰입도를 더 높일 수 있죠. 하지만 그러다 회사 분위기만 흐리는 거 아닐까 걱정되신다고요? 하지만 이미 선진국들은 유형 근무제 문화가 충분히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실제로 구글이나 애플과 같은 혁신적인 기업들이 유형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적 차원에서 유형 근무제를 적극 장려하고 있죠.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유형 근무제를 했을 때 업무 생산성 향상, 이직률 감소, 조직 만족도와 직무 몰입도 증대의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국내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결과를 증명해냈죠. 이런 효과 덕분에 현재 국내 30대 그룹 중 15개 그룹이 유형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신세계 그룹은 원하는 시간에 주 35시간만 일하게 하겠다며 타격적인 발표를 하기도 했죠. 그럼 유형 근무 제도를 무작정 시작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제대로 준비 없이 시행하다가는 회사의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가장 많이 시행되는 시차 출퇴근제를 도입할 때 어떤 부분을 보려야 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우선 제도를 전면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일부 인원이나 일부 부서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부서 간에 근무 시간대 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커뮬리케이션 공백도 줄여야 하죠. 각 부서 관리자들은 미리 계획을 세워 공통 근무 시간 내에 회의를 진행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보완책도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관리자가 새로 도입된 시차 출퇴근제 하에서 부하직원들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데요. 직원들의 성과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사이버 교육, 워크숍 등에 충분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좋죠. 만약 자율 출퇴근 제도 도입이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면 그 부서에 시차 출퇴근 제도를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꼭 이런 변화를 시행하기 어렵다면 직원들이 몰입할 수 있는 근무 시간제를 다른 방식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바로 집중 근무 시간제가 그런 건데요.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하루 평균 2시간 내지 2시간 반을 출퇴근 시간을 위해 2시간 정도를 이메일 확인 및 정리해 그리고 3시간 이상을 회의 참석에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 하루 중 직장인들의 업무 집중 시간은 평균 1시간 반밖에 안 된다고 하죠. 그래서 하루 업무 시간 중 회의나 휴식, 이메일, 전화 등 그 어느 곳에도 방해받지 않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집중 근무 시간을 도입하면 좋습니다. 보통 오전이나 오후 2, 3시간 정도를 집중 근무 시간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죠. 인천 남동공단에 있는 신안다이아몬드 공업 본사의 경우 오전 9시부터 11시, 오후 2시부터 5시 등 하루 두 차례의 집중 근무 시간을 도입했다고 하는데요. 이때는 잡담이나 담배, 음료는 물론 어떤 회의도 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합니다. 제도 도입 후 첫 해인 지난해 1인당 매출액이 전년 대비 20%가 늘어났을 만큼 효과적이었다고 하죠. 이 같은 집중 근무 시간제가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잡담이나 흡연, 사적인 인터넷 서핑은 금지한다, 회의 소집이나 상급자가 직원을 호출하지 않는다와 같은 공확한 규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가 잘 시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데요. 모니터링을 통해 직원들의 만족도를 파악하는 것은 물론 제도와 관련해 나타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9to6의 출근 시간만 고집하고 계신가요? 개인의 생체 리듬을 고려해 유연 직무제를 도입해보세요. 만약 이게 어렵다면 짧은 시간이라도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집중 근무 시간 제도를 만드는 것도 좋고요. 이러한 시간 활용 제도들을 통해 직원들이 업무에 몰입하여 똑똑하게 일할 수 있는 워크스마트 환경이 구축될 수 있을 겁니다.